안녕하세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 가지 강의들을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간략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바로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이 방송시간 이외에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QR코드 직접 스캔하셔서 채널톡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채널톡 추가하게 되시면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입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는 제가 기존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었던 선윤수 매매법 그리고 주도주 섹터 공략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난 좀 추가적인 디테일한 강의를 좀 원한다. 혹은 조금 더 시장 상황에 좀 걸맞는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간단하게 시장 상황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본 강의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 시장의 패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굉장히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이게 차트를 좀 보게 되신다 하더라도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맴돌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상당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 구간에서 계속 움직임을 좀 주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하신 시장의 움직임들을 조금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전격적인 매수세 유입이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기관 위주로 많은 매도 물량이 좀 출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의 호황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이슈 부분 때문인데요. 사실 내년 4월이면 아시겠지만 이제 반감기가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반감기가 굉장히 크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웬만해서는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최소한 내년 4월까지는 랠리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이런 가능성을 보고서 이쪽 시장으로 엄청난 자금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사실 자산시장을 좀 분배를 좀 해보면 뭐가 있겠죠. 자 주식시장이 있을 거고요. 자 코인 시장이 있을 거고 부동산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계세요.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두 채씩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오히려 매도하기 지금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 아니면 코인인데 아무래도 주식시장보다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변동성과 유동성이 워낙에 크게 유입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코인 시장을 많이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자금들이 어떻게 보면 이탈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해석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지금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죠. 비트코인 ETF가 지금 승인이 된다 만다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만약에 승인이 되게 된다면 그렇죠. 승인이 되게 된다면 이쪽 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관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주식시장이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중에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자 국제유가가 70달러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처음으로 또 추락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난 7월 3일 이후에 5개월 만에 배럴당 70달러 이하로 좀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걱정했었던 사실 CPI 그렇죠. 자 CPI, CPI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부분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달 금리 인상할 가능성 없어요. 없어. 제 생각에 아예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했을 때 거의 0%에요 0% 이제는 뭐 단 1%의 가능성도 두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돼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국제유가가 빠지게 된 계기가 사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만 가장 큰 부분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진 가능성이 가장 크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건 경기가 호황일 때 물가도 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국제유가가 먼저 가격적인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걱정하던 파월이 그렇게 우려하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또 상방으로 고개를 트는 이런 상황은 쉽게 지금 발생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미국 투자자들과 세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 사항 중에 하나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혹여나 그죠? 혹시나 혹시 상황을 지금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아시겠지만 어제만 하더라도 또 다시 또 이제 1% 이내에 하락장이 다시 또 시작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12월 12일 현지 시각으로 12월 12일 날까지는 발표가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직전에 나오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여기서 예상치 예상치보다도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거라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에너지 가격 안정화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부상 그렇습니다. 임대료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에는 이제 12월 달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지금 뭐 인상 없이 그대로 동결 위주로 딱 가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시장이 서서히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언급드린 내용인데요. 대주주 조건이 완화를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12월 달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주된 배경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근데 대주주 조건 완화를 뭐 한다 만다 진짜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거의 뭐 기정사실화처럼 여러 또 언론 보도에서도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 어떻게 돼요? 사실 연기 쪽으로 또 방향이 잡히고 있죠. 자 오늘도 사실 대주주 조건 완화해야 된다 주식 투자를 모두 바라고 있다 라는 또 이제 인터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뭐 별다라는 게 이렇게 딱 확정 뉴스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연내가 만약에 불가능해지게 된다면 사실상 이런 부분 어떻게 되겠어요? 12월 달 이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종목 매도하겠죠. 주식장 빠질 겁니다. 수급적인 논리에요. 자 그래서 그런 종목에서 주가가 급락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시 1월 달부터 그 저평가된 주식을 다시 또 긁어모으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은 1월 달에 어차피 복구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만약에 이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 대비 우리가 만약에 조정장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것은 1월 달부터 다시 수급 유입으로 다시 제자리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좀 충고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로봇주, AI, 개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로봇주는 조금 거리가 멀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AI, 의료 쪽 예를 들어 루닛, 뷰노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대다수의 이제 많은 슈퍼 개미급 사실상 자산가치 50억, 100억 이상인 개인 투자자들이 또 가장 많이 담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보여요. AI 쪽에 루닛, 뷰노가 2030년까지 수천억의 매출액을 낼 수 있고 하다못해 많게는 1조 원까지도 매출을 낼 수 있다. 라고 보는 여러 가지 분석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보고서 투자하시는 분들 똑같이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은 사실상 많은 물량을 보유했기 때문에 양도, 양도소득세 내기 싫어서 종목 정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타겟팅이 되는 거예요. 루닛, 뷰노 이런 것들 그래서 추가적으로 눌릴 거를 각오하고 보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1월 달부터 서서히 또 수급 유입이 되기는 시작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안고 투자하시는 거라는 걸 기억은 또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개별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여러 텔레그램에서 또 이렇게 마케팅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때 정말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겠지만 컨센트의 10% 딱 미달하면 보통 주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거의 10% 많게는 조정장이 일주일 정도 이어져서 20%까지도 빠진 종목들이 허다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참 많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개별주에서 갑자기 내가 내가 가진 종목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악재 없이 갑자기 주가가 10%, 15% 빠진다. 뭐겠어요? 이거예요. 이거에 해당되는 이슈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12월 달에 빠지는 이유는 거의 이 부분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추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인 만큼 사실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이 막 대거 급등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염두를 좀 해둬야겠지만 사실상 이런 게 많이 지속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또 관련된 부분으로 또 시장의 수급을 굉장히 빠르게 또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종목들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조금 빠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수천억의 자금들이 다 이쪽 옛날에 이제 코로나 때처럼 이쪽 자금으로 싹 흘러들어간다라고 감안을 해보게 된다면 수급적인 요인에서 안 그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고 비트코인 쪽으로도 많은 자금을 지금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또 이쪽 폐렴 쪽으로도 간다. 그렇게 되면 당분간 12월 달에는 조금 또 다시 좋지 않은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는 12월 달에 랠리가 좀 산타랠리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의 조건부 중 하나가 대주주 조건 완화가 되었을 시의 일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뉴스를 좀 추적을 해봤을 때는 연기 쪽으로 지금 올해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좀 더 지배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지금 1월 달까지 좀 늘려서 이해하실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부터 제가 본 강의 테마주 테마주 선 뉴스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오늘 테마주 선전 매매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정말 이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렸었던 선 뉴스 매매법에 대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선 뉴스 매매법에 대해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뉴스도 추적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런 개념들을 설명해 드릴 수는 있지만 어떤 게 중요한 선 뉴스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테마주 선전 매매에 선 뉴스 매매 오늘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개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가라는 건 어떻죠? 기대감이 형성돼야만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지금 기대감이 좀 반영될 만한 주식을 찾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이슈라든가 호재 이런 재료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단기 종목으로 초이스를 하고 있으시죠. 자 뉴스에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전격적으로 매매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뉴스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뉴스가 하루아침에 거꾸로 또 바뀌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머릿속에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슈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12월 달에 나오기로 한 부분이었는데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포지션을 바꿔야겠죠. 그렇죠? 바꾸지 않고 예를 들어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그대로 물려있는 채로 꾸준하게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단기 매매, 테마주 매매로 재미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테마주 매매, 단타 매매를 하고 싶어 하시지만 많은 시간을 쏟아붓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잡아드리는 선유수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추적해보셔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선유수 매매를 뭐라고 통칭하냐면 이슈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선점을 통해서 테마주를 매매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슈가 종결되거나 혹은 이슈 전에 이 종목이 급등할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저는 욕심내지 않고 어떻게 한다? 어깨에 매도합니다. 그 어떤 투자자도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는 없어요. 매매라는 것은 사실상 내가 저점에 잡고 있으면 어깨에 팔든, 내가 머리 꼭대기에서 팔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이슈를 앞으로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테마인지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장 오래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매매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꼭대기에서 매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깨 부분에서 매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그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도 사실 지난 시간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인성정보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 종목도 오늘 관련된 하이케어넷 이슈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오늘 저는 다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잘 그리셔야 됩니다. 내가 상한가까지 갈 거기 때문에 무조건 상한가에 매도한다. 그게 아니에요. 주가가 급등하고 급등을 했을 때 어떻게 한다? 급등하고 급등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갈 수가 있지만 여기서 욕심을 내지 않고 절반 매도 구간별로 내가 물량들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이미 알고서 시작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슈가 발발하고 특히나 뉴스 타이틀이 수십조, 80조 시장을 석권할 것처럼 나온다. 굉장히 자극적으로 뉴스를 잘 헤드라인을 뽑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서 매도 포인트를 어느 정도 저울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마 매매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제 방송 유념하게 보셨다면.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순서는 이렇죠. 저는 차트, 이 타점이라는 건 사실상 차트예요. 수급,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시간 많이 투자하시는, 할애하시는 시간이 차트 분석법, 수급 분석법, 거래원 분석법 이런 것들일 겁니다. 전 이 시간 자체를 그렇게 많이 두지 않아요. 10% 섹터와 테마를 준비하는데 제가 50% 이상 50% 이상 종목을 준비하는 곳 대략 한 3, 40% 정도 그렇죠? 거기다가 타점 10%, 많게는 20% 정도 이 정도입니다. 자, 어떤 걸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정말 더 높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2차전지든 로봇주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가 다 올랐죠? 굳이 타점 같은 거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올르셨을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물결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그 물결 안에서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건데 자,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실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납두고 지금 다른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관심을 두실 필요도 없어요. 굉장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가 주도주 섹터를 매매한다 혹은 테마주를 매매한다고 했을 때에는 저쪽에 많은 시간을 두셔야죠.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다? 뉴스가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뉴스를 추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조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여러분들 적중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매매 같은 경우는 사실 세력들이 역이용하기도 하고 차트 딱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 주가 확 급락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가장 믿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테마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건데 제가 왜 계속 갖고 오냐? 방송 보신 분들은 똑같은 내용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테마를 이거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계속 추적관찰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시간 방송에서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자, 기후정상회의. 이달 말에 개막을 했죠. 사실 지난달 말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그래서 이게 지난달 뉴스이기 때문에 11월 30일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 탄소중립과 수소, 신재생에너지가 부각될 것이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린 바 있었어요. 그중에서 신재생에너지보다 뭐 보자? 볼 거면 수소랑 탄소중립 보자. 이것도 짚어드렸어요. 세 가지 다 중요해요, 사실.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딱 콕 집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두 가지 테마만 준비해도 우리 수익 낼 수 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선유수 언급드린 것 중에 사실 다급등 나왔는데 이거 하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말씀드렸죠. 만약에 내가 탄소중립에 대한 테마주를 잡아보고 싶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이 뭐 있는지부터 아셔야겠죠. 그러면 뭐라고 한다? 특징주, 그리고 탄소중립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관련된 종목이 이렇게 쫙 든다. 기억하실까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그린케미칼, 한솔홈덴코와 같은 종목들이 쫙 나옵니다. 어디서요? 여러분들이 맨날 찾아보시는 HTS, MTS에서 다 나와요. 어떤 증권사든 이건 공통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다 나오게 되면 거기서보다 올해 이슈화가 된 것들만 찾아보시면 돼요. 쫙 압축되죠. 관련주가 뭐 한두 개예요. 한 가지 테마에 정말 뭐 HTS 저도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고 하면 뭐 탄소중립 하나만 하면 막 30개씩 나와요. 이게 다 탄소중립 관련된 종목이라 이 얘기죠. 아직은 사실 AI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검출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특징주의 뉴스를 단 한 번이라도 연내 낸 것들만 여러분들이 추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추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죠. 지난주에 KC그린홀딩스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실리고 있고 예를 들어 지금 장대양복이 한 번씩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윗꼬리 패턴을 단다 하더라도 뭐다? 현 추세에서는 대장주가 맞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사실상 매물을 좀 소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신고가 돌파 가능성도 있다. 그죠?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자 차트 바뀌는 걸 한 번 보세요. 여러분들. 차트가 어떤 식으로 지금 모양이 바뀌는지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에는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현재 어떻게 됐어요? 이 당시였죠? 지난주일과. 이렇게 됐었죠. 그죠? 이 당시에서 지금 쭉 눌림목을 좀 주고 있어요. 대장주 패턴에서 지금 사실 에너지를 살살 모아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됩니다. 하지만 하방을 어떻게 해요? 딱 지지해주는 느낌도 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지금 지지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차트. 그죠? 처음 급등 나왔을 때 캔들에 중심부 이상 지지를 해주면 이것은 지지로 본다. 이런 것들 배우셨죠. 그죠? 저는 그렇게까지 깊숙하게는 안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추세가 살아있냐? 추세가 죽었다고 봐야 되느냐? 이것을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각도를 놓고 그런 거는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거리량이 실리든 아니면 양봉이 한 번만 딱 올라와 준다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대장주가 될 패턴임은 분명해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슈, 뉴스, 그죠? 이거 두 가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탄소 중립 관련된 예를 들어서 어떤 연설에 참여하는 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행사에서 지금 어떤 언급이 나온다든가 그 연설에서 탄소 중립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뭐 수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 혹은 탄소 중립을 어떻게든지 2030년까지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전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릴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만약에 한국에서 지금 스피치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크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래요? 외국에서 지금 외국 관련된 참여자들이 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나라 관련된 정부 관련된 관계자가 직접 가서 강의를 하고 연설을 해서 우리 한국은 이렇게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러면 한국 언론사에서 그런 뉴스들을 다 가져다가 나르기 시작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주식은 기대감 먹고 삽니다. 특히 테마주는요. 기대감을 먹고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그려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노펙스도 한번 볼까요? 시노펙스. 시노펙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이슈를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수소. 수소 쪽에서. 그런데 어때요? 시노펙스. 제가 설명드릴 때 차트가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이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저는 횡보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횡보를 예를 들어 수개월 동안 이런 횡보 과정을 거쳐나가는 곳들은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일단 물량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것들은 조금씩 이때마다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다 나온 거예요. 한 번씩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받아서 누군가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뭐예요? 이런 과정을 오래도록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뉴스를 받으면 정말 크게 급등합니다. 이게 거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트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종목들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뉴스 요건에도 해당된다면 굉장히 베스트합니다. 실제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볼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급등했죠? 그렇죠? 12월 1일 날 말씀드린 대로 수소 종목 중에서 두 종목 정도 딱 저희가 공부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한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물론 사우디의 재료가 있습니다. 뭐? 담수와 플랜트 관련해서 같이 수해주로 관점으로 같이 보고 있어요. 단,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 때문에 급등했든, 뭐 때문에 급등을 했든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바로 이 급등한 폭만큼 다 빠진 게 아니라 지금 유지를 해주죠. 그렇죠? 딱 유지를 해주는 패턴들이 좀 눈에 띄죠? 단타에서 여기서 이슈 한 번 더 받으면 급등 나오겠는데? 라고 할 만한 차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차트의 패턴 아닙니까? 추후 다시 한 번에 시세를 내줄만한 그런 구간인 것은 또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번에 유엔 기후협약에서 어떤 이슈가 추가적으로 더 등장할지 아직 몰라요. 아직 이슈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다음 주 초까지는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보시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 만약에 이 이슈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테마주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땐 뭐다? 매도 타이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빨리 빨리 정리하고 다음 테마 준비할 수 있고 또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테마주라는 것은 내가 준비했다고 해서 이게 100% 다 올라가지 않아요. 안 올라가는 테마가 있으면 던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할 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선뉴스 테마주에 대한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요한, 중요한 선뉴스가 궁금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오픈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카카오톡 채널 추가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 QR코드로 직접 스캔하게 되시면 또 채널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자, 두 가지 중 원하시는 거 어떤 것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채널톡 추가를 하시면 채널톡 안에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중요한 선뉴스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제가 이번 오늘 강의 시간을 토대로 이후에는 선뉴스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강의를 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가 선뉴스에 대해서 궁금하다. 아, 지금 매매법 알겠는데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 디테일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로 여러분들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선뉴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 제가 주도주 섹터에 대한 비중을 지금 더 높게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망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제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실 이 섹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좀 피드백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 자료가 좀 필요하신 분들도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반도체를 왜 내년도 상반기까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은 주목을 많이 못했었던 이런 부분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이 수요량과 이런 것들이 진짜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중국 내 재고. 중국에서 재고 문제 발생하면 참 가격 안 오릅니다. 그렇죠? 휴대폰용 출하량 이런 것들 다 제일 중요한 지표인데 사실을 많이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거의 안 좋았었어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폴더블. 폴더블 쪽. 신제품이죠, 신제품. 그래서 중국에 대한 재고량이 언제 떨어지나 이 부분만 제가 지켜봤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점을 꾸준하게 가고 있었던 게 지금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언제? 2023년도 3분기부터. 서서히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재고가 서서히 바닥나고 있다는 시그널들도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휴대폰용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등 관련된 부분들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시 한 번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자, 가격은 안정화된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빠졌었던 메모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서서히 하나씩 완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까지 폴더블이 그렇게 크게 유행을 안 탔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23년도부터 서서히 타기 시작하고 내년도에도 급성장이 예상되는. 이런 대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때까지 재미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재미있었을 이 당시에는 사실상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부터는 서서히 또 주목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두셔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디램 업체들의 감산, 감산이 서서히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연초에 여러분도 이런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공급을 좀 줄이겠다. 억지로 줄이겠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었죠. 사실 삼성전자는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입장이었냐면 아, 공장 가동 안 줄일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슬쩍 얘기를 바꿉니다. 왜? 디램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되는데. 그러면 본인들 분기별 실정마다 지금 반도체 부문은 박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장 안정화가 먼저 필요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감산을 시작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34%. 하이닉스 같은 경우 21%. 이렇게 지금 현재 감산에 대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익 같은 경우도 삼성, 하이닉스 서서히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반도체가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공급자 및 응용처별 재고 상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반도체라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뭐? 서버, PC, 모바일. 세 개예요. 이 세 개면 딱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가장 견조했었던 게 어디? 서버. 견조했었던 건 잘 안 줍니다. 클라우드 완전하게 넓혀야 되죠. AI 시대답게 데이터 센터 건립 엄청나게 해야 되죠.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반도체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안 좋았었던 게 어디예요? PC랑 모바일 쪽이었어요. 여기는 잘 회복도 안 되고 뭔가 엄청나게 또 수요도 봐야 되고. 그죠? 소비자들 입만 맞춰야 되니까. 이 서버라는 건 기업들이 구축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구축합니까? PC랑 모바일은 어때요? 개인이 하죠. 그러니까 개인이 조금만 경기가 침체되거나 어려워지면 이거부터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서서히 지금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즉 바닥이 확인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가장 긍정적인 포인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되는 메모리 재고 추이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서서히 또 안정화되는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도 저는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상 지금 반도체 쪽 이런 것들은 어때요? 6개월 정도. 많게는 8개월, 10개월 정도 주가를 먼저 선반영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생각보다 견조한 이유가 뭐예요? 내년도에 좋기 때문이에요. 내년. 그거를 미리 선반영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반도체 보실 때 아무거나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 고평가되고 있는 곳들 잘못 노리게 되면 오히려 고점에서 물려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실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반도체 랠리에 맞춰서 저평가 반도체 탑3 종목 딱 이 종목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매매 타점에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반도체 탑3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 말씀을 드리고 매매 전략 간략하게 제가 가이드를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셔서 수익을 보시는 이런 형태로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아무거나 잡으면 지금 굉장히 크게 후회할 때입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여러분들 어떤 종목 위주로 집중하셔서 매매하셔야 되는지 딱 세 종목만 오픈을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이번 노란톡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 샵 37715 이수범이라고 전송을 해주시거나 스마트폰 카메라 QR코드 직접 스캔하셔서 채널톡 추가를 하시면 채널톡에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팅스타 일주일 문자체험권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죠. 자 말씀드린 대로 컨택 24%, 쓸 브레인 홀딩스 20%, 메가터치 10%, 실리콘트 5%, 서플러스 글로벌 5% 정도 수익을 냈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일주일 정도 내가 종목에 대한 매매 타점을 좀 잡아보고 싶다. 일주일 정도 딱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까 문자 샵 37715 이수범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련된 부분 기회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HTS 강의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바로 이어서 HTS 강의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력주로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 다시 한번 또 리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신규로 좀 체크해 볼 만한 그런 종목도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뭐 우리 이제 제가 이제 한 3주차 때까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3주 동안 제가 강조드렸던 건 뭡니까? 현대로템이죠 현대로템. 자 첫 번째 현대로템 종목을 한번 체크를 좀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저희가 지금 예견한 그대로 지금 움직이는 이런 패턴들. 너무나 기분이 좋죠. 그렇죠? 지금 바닷권 2만 원대 초반 중반대까지 매수하게 되면 이거 앞자리 뭐 볼 수밖에 없다? 3자 체크할 수밖에 없다. 라고 강조해 드렸었던 게 현대로템입니다. 자 최근에 얼마까지 주가가 찍었었나요? 보니까 2만 9,950원까지 한번 찍었었네요. 그래서 3만 원을 한 호가 남겨두고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어떻게 될 것이다? 3만 원은 돌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배경들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었죠. 자 최근에 LIG 넥선 쪽에서도 수주 소식이 좀 들리게 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현대로템 아직 조용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폴란드 2차 물량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것 외에도 또 뭐가 있어요? 내년도는 수주 안 합니까? 그렇죠? 내년도도 수주 따내야겠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월가에서 뭐라고 했죠? 한국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 방산 시장 봐야 된다. 방산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한국의 방산이 지금 예전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분명히 추가적으로 향후에 수급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후 다시 한번 확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유념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에서 매수세가 좀 전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꾸준하게 지금 10일 이상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기관 같은데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을 제외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10일 이상 수급이 들어온다는 점은 사실상 지금도 저평가 기조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인성 정보 이것도 자 이게 저희 알아보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요? 이때잖아요 이때. 그죠? 2,500원 부근에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도대체 수익률 몇 프로입니까? 엄청나게 수익률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배경 설명 나시나요? 첫 번째 뭐다? 지금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부의 이런 방침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끼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관계사인 하이케어넷에 지금 미국 사업부가 점점점점 원격 진료 시장이죠. 원격 진료 시장에 대한 이러한 가능성이 꾸준하게 지금 사업적인 부분들이 진전이 되고 있다는 점. 언제 뉴스를 탈지는 모르지만 외신에서 한 번만 다뤄주게 된다면 그게 이제 국내로 전달이 됐을 때 크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게 이제 그대로 나온 셈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시면 자 인성 정보 특징주라고 좀 검색을 해보면 아 이렇게는 안 나오네요. 하이케어넷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거론이 좀 됐었는데 자 지금 여기네요. 하이케어넷 파트너사 최대 80조 원 미국의 원격 의료 사업 추가 수주 소식이 있다라는 부분이 어필이 되기 시작하면서 인성 정보가 결실을 잘 맺고 있다라는 게 또 어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관련된 외신 보도가 이제 한국말로 바뀌어서 번역돼서 다시 한 번 올라오다 보니까 관련된 테마를 타면서 굉장히 장중에 크게 급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장중에 오늘 무려 23% 정도의 이제 이렇게 시세가 좀 나오게 됐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굉장히 좋은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저는 장기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선 뉴스로 한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SCI 평가정보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자 이거 11월 말까지 관련된 실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조금 더 지연돼서 보름 후에 발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저는 12월 달까지는 그래도 SCI 평가정보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뉴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바닷건에서는 사실 기대감 일으키기 전 주가거든요. 이렇게 바닷건에서는 그렇게 이게 매각이 안 된다고 해서 주가가 더 급락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지금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슈를 한 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은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굳이 매수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한 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재룡전기도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재룡전기 주가가 좀 많이 내려앉았어요. 걱정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재룡전기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4분기 실적 상당히 좋을 거예요.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지금 추정치를 내놓고 있는 기관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중소형주라서.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예측치들이 좀 발표가 좀 되고 있는데 재룡전기는 아직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너무 겁먹으실 구간 아니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치투자, 주도주 섹터를 공략할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린 테마주를 매매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테마주는 상승 추세가 좋은 거죠. 근데 가치주, 가치투자 이런 것들은 가격이 쌀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먹을만한 파이가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선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선유스로도 말씀드렸었던 KC그린홀딩스네요. 자 오늘 종가를 되게 멋지게 마무리를 했어요. 물론 종가에서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갭으로 뜬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시간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시간의 주가를 사실 체크를 좀 못했는데 자 어쨌든 긍정적인 지금 양봉이 한번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유스 강의해드린 대로 어떻게 한다? 관련된 탄소중립 이슈가 등장하는지 유무 다음 주까지 추적해야 되는 상황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예를 들어서 큰 이벤트가 없다. 큰 뉴스가 없이 그냥 그렇게 종결됐다. 하면 어떻게 된다? 정리하면 된다. 큰 소실도 아니고. 그죠? 오히려 플러스권이면 또 플러스권 수익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정리하시면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떤 매각이 취소되거나 이렇게 큰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할 매물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거의 움직임 없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약 이벤트가 끝나게 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처분하셔서 현금 확보하시면 된다. 다음 테마, 다음 선뉴스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GH 신소재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것도 사실 아까 폐렴 관련된 부분이죠. 중국에서 폐렴이 많이 유행을 타고 있다 보니까 음압병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언론사항을 저도 같이 한번 추적을 좀 하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지금 병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병실이 부족하면 음압, 음압병실을 우리가 딱 대체 수요로 같이 증가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부각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있죠. 내일 만약에 크게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전 기회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이런 확산 소식은 언제 들려요? 주말에 들려서 주말 동안 확산된 부분들이 외출 때문에 월요일날 뉴스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뉴스 타고서 주가가 급등할 확률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어떻게 한다? 급등할 때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오늘처럼 6% 올랐을 때 전 절대 안 봅니다. 만약에 오늘 하락을 했으면 전 쳐다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데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모아 나가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단, 조건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눌림목을 줄 때 모아 나갈 기회를 반드시 준다라는 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신규 종목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차트 패턴과 그리고 향후에 나올 이슈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 종목은 어떤 식으로 공략하면 좋은지에 대한 간략한 힌트까지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주도주 섹터와 테마를 동시에 좀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만족할 만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 방송시간 이외에도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자 샵 37715 이수범 남겨주시거나 혹은 지금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직접 휴대폰으로 스캔하셔서 채널톡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널톡을 추가하게 되시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 좀 잘 참고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좀 해볼 테니까 많은 분들 기대를 해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간략하게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